6눈이 오름 6눈이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에 위치한 오름으로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오름을 찾는 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정석과드 같은 빼어난 오름입니다. 예로부터 6눈이 오름이라 불렀는데 오름의 형세가 마치 용이 누워있는 것과 같이 굽이졌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높이는 247.8m 전체적으로 산채는 동사면적으로 얕게 벌어진 말구평 화구를 이루며 6눈이 오름의 북쪽에는 다랑시 오름과 악근 다랑시 오름이 보이고 서남쪽에는 손지 오름 또는 동거무늬 오름이 보이죠. 산정부는 북동쪽의 정상봉을 중심으로 3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그 안에 동서쪽으로 다소 트여있는 타원형의 분화구가 있는 아름다운 오름이랍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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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